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에요. 우리 딸 식사를 잘 해줬는데요. 머이 귀리밥에다가 또 이제 야채 계란전 이에요. 야채 계란전 하고 미역 오이 냉국 이에요. 여기다가 머이 가루를 좀 풀었어요. 그리고 차갑게 시원하게 미역 오이 냉국에 머이 가루를 좀 풀어 가지고 다이어트 해도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밭에서 따는 방울토마토 하고 부추전 하고 여기 계란전은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단백 계란 5개를 깨서 이렇게 전을 붙였어요. 그 감자 채 썰어서 넣고 부추하고 자색 양파 채 썰고 계란에다 묻혀 가지고 이렇게 푸른색 붓고추를 밭에서 터밭에 싼 것을 해서 계란전 하고 그 다음 가지전도 넣었어요. 가지전 하고 계란전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단백질과 비타민과 비타민 칼슘과 철본들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미역 오이 냉국도 또 미네랄이 풍부하죠. 건강에 좋은 식단입니다.